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들을 맞붙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선거구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와 부안 전 지역과 군산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강세지역에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택 후보는 1970년생으로 김제 출신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서는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두 건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재산 신고액은 12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입니다. 1954년생으로 김제 더감정보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홍보위원장과 전국광역의원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서울시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종훈 후보입니다. 1960년생으로 부안 출신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귀농기촌단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없으며 재산 신고액은 1억6천여만 원입니다. 후보자들의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이곳 대화면과 회연면이 분할돼 김제부한 선거구에 붙여진 가운데 당선 여부뿐 아니라 어느정도 득표율로 당선될지도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